아직 아 진짜 긴장돼요 무슨 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한데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쁘게 봐주실 거죠?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 오는데 우상 가져왔어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 팬사일 때 있으면 오세요 내일 마스크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인기가이와서 볼 수 있으니까 꼭 오세요.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밖에 비 오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밥 꼭 드세요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있으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중으로 From CAC 올릴게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한번 할까요? 이럴 때 뭐? 이렇게 해야 하나? 이렇게 해야 하나?